전자와 양성자의 성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금 요거 외우는데 안개하는 건 안개해야지 양성자는 전자보다 몇 번이 더 높다? 1800 그래서 분자의 질량을 원자핵이 뭐라고? 분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양성자는 전자,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마연 전기를 가지면 양성자는 전자는 서로 반발력이 생기나 우리가 앞으로 플러스는 남자, 양성자는 남자 전자는 여자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가까워져, 멀어져, 땡기는 성격이 있어 당길 수 있다, 알겠어? 이거는 일렬야, 일렬야 서로 뭐라고? 일렬야겠다 그러면 남자, 남자 밀어내는 성격이 있어 여자, 여자 밀어내는 성격이 있어, 알았지? 이걸 우리 뭐라고? 반발력이란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는 반발력이 아니고 뭐라고?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긴다, 그러자? 한 개의 전자와 양성자가 사지면 전기량은 같다 전기량은 같은데 어느 게 더 무겁다? 양성자가 1800배, 1840배 무겁다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와 같다 알겠죠? 10굴롱의 전화량을 읊기하여 필요한 전자의 개수를 물어봤네 필요한 전자의 개수지 그럼 우리가 1굴롱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 1굴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성 개의 뭐가 필요하다고? 전자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 몇 굴롱이 있대? 10굴롱이지? 그러면 여기 굴롱굴롱이니까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굴롱굴롱 곱해버리면 1굴롱이 이만큼 분류하니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되겠지? 1이지? 그럼 얼마가 있어? 6.24 곱하기 얼마? 19성 개가 되겠지? 6.24 곱하기 6.24 곱하기 10의 19성 개 없지? 그럼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6.24 곱하기 10의 19성 개지? 그럼 이거랑 찾으면 되는데 19성은 안 보여 그치?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이거겠지 그거? 10을 곱하면 되니까 이런 산수는 되지? 괜찮다. 안 보이려나? 이제 5번 자 1mA 이 1mA가 뭔지는 알지? 우리가 1mA라고 하잖아? 1mA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럼 이게 접두사로 10의 뭐다? 마이너스 함성 이거는 뭐지? 접두사로 10의 마이너스 있어요? 우리 킬로미터 하지 그치?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접두사로 13성이야? 그런 건 모르면 지금 알면 돼? 모르면 모르면 지금 알면 돼? 그럼 전류 I가 뭐라고? 전류 I는 1mA 쓰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하지 그치? 암페어는 뭐다? 1초당 뭐가 하는 거다? 1쿨롱의 전기량 전화량이 우리가 뭐라고? 1? 1 1 미리 암페어는 뭐다? 초당 1쿨롱 1초당 1쿨롱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1을 안 써도 되지? 그럼 이거를 풀 쓴 게 뭐라고? 지금 전류도 알았지?